내일 중반에 갈 수 있을까요? 지금은 7시. 날씨가 아주 좋군요. 소평골로 떠납니다. 어제 못 갈뻔했는데, 그치? 어제 비 엄청 왔는데. 근데 오늘 가서도 못 갈 수도 있어. 물질을 흘러서. 아갈바이도 못하면 알탕 집으로 갑니다. 오늘 완벽! 하늘 완벽! 짐 드시오. 뭐야, 이거 못 올렸어? 나의 모든 것? 가는 짐이 누구죠? 들어왔어. 가늠신 무슨 뜻인데? 나도 몰라. 가늠신. 오늘은 절악산에 갑니다. 절 근처에는 가보지 않았는데. 절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는데. 절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는데. 오늘 주황 바지 입으신 이유가 뭔가요? 특별할 때만 입는 다음에 그 바지? 오늘 주황 바지 입고 싶어. 올해 주황 바지를 많이 못 입어줘서. 1년에 몇 번 정도 입는 바지인가요? 1년에 원래는 진짜 거의 맨날 입었는데. 그럼 특별할 때만 입는 바지가 아닌데. 올해 아니? 근데 이제 바지가 널 많이 입었고 너무 헤져가지고. 엉덩이 한 번 기우고. 여기 많이 기우고. 여기 한 번 기우고. 여기 한 번 기우고. 이제 가래기도 찢어지려고 그래서. 아껴서 입는 중. 원웨어를 실천 중인 김윤지 씨. 지금 몇 시야요? 아 집 1분. 7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. 포항 폭포. 따라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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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 준비 다 됐나? 물이 많이 흐르네. 포항 꼴 어프로치 중. 출발. 출발. 시원. 화이팅 짱 소울. 라이즈. 수민이 바구 혼자 젖었어. 낙지. 호쿠왕 마. 은이 조절. 물 바위다. 소울의 웃음. 유경 роз의 말. 물 바위다. 뭐 찍는거야 너? 라운드2 미륵장근봉 미륵장근봉에 온 이유는? 풍부토왕이 물가위라서 여기도 못한다면 다음은 다음은 알탕 미륵장근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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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야? 어디야? 미륵장근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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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게창근봉 미륵장근봉 왜? 이륙장 군봉 출발! 출발! 보랏길! 태생님 때 걸어올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었는데 뭐지? 여기로 오지 말고 먹어 어디로 가? 시원하다 주세요 셀프입니다 배수는 셀프입니다 여기도 두 개나 있지요 결정색이 홈페이지 조금만요 준비해 줬어? 아니야 좀 더 줄였어 타혐 미진이 줄여주는 미니발 으으 과연 이제 안 벗겨질 것인가? 어? 이제 다른 사람 어떻게 찍어? 끝났어? 이제 끝나야 돼 바이 딱video 하여튼 얼굴 já 초콜릿, 아몬드 버터, 오틱파 아몬드 버터가 들어 있어요 배고프니깐요 과일 까먹는 거 이제 금지입니다 사과 깎다가 내 손까지 깎고 대출까지 먹으세요 영양분이 먹어봐 빨리 궁금하니까 오토바 안에 아몬드 버터가 어떤가요? 날씨 날씨가 너무 좋지 구름이 진짜 무한 대기 그림 같아 이 피치에서 무한 대기 왜죠? 악힘이 있어서요 쩔쩔쩔 앞에 사람이 많네 게시 따라서 저번에 이렇게 해외에서 피치에 다가와 다만 다만 코랏길은 정체가 너무 심한 관계로 잠시 하강 후 타이탄길을 가겠습니다 타이탄길을 준비 중인 지은이 우리 이제 어디 가요? 갑자기 타이탄을 타이탄 왜? 안 숨으셔? 아니 잠이 좋아서 코랏길에서 탈출한 길 타이탄이 탈출한 길 타이탄이 탈출한 길 타이탄이 탈출한 길 우리 이제 어디에요? 이제 이제 코랏산 피치 아까 타이탄이 피치 올라가는 거 아니었나? 어떻게 된거지? 오늘 동반 어디 한 군데라도 다 할 수 있을까? 나 타이탄 다 갈거야 들었어? 나도 너도? 오케이 오케이 반드시 계곡으로 내려가시오 알겠어 명량이다 이번에도 꼬리나 지고 진지 집에 가? 벌칙이야 맘 전혀 없어 이거 봐 이거 봐 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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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내려가 하 갈만하신지 바위가 뜨거워요 등이 타오르는 것 같아 바람쥐야? 바람쥐야? 이 쪽 어디죠? 어? 왜? 세계바라 했지 우리 세계바라 몇 빛이야 몇 빛인지는 몰라 2? 3? 갑자기 세계바라 완전 상관없어 이제 오늘 5시까지 그냥 여기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모든 곳에서 한 빛인 시간에 아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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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바라 끝! 끝! 이제 우린 없어 안올거야 삐네 여기 또 무슨 상황이죠? 우리 어디지? 여기는 되게 바다 해가 넘어갔어 근데 또 다시 귀여운 애가 뒷방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쌍커풀 피나졌다 어? 왼쪽 쌍커풀 피나졌다 왜 이렇게 피나겠어 오늘 뒷방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 나머지가 너무 힘들었어 아직도 책에 봐라 지금 시각은 4시 6시 15분 6시 15분 6시 15분 먼저 집에 갈 수 있나요? 왜 내 힘에 삐뚤어진 건 말 안해 왜 내 힘에 삐뚤어진 건 말 안해 왜 내 힘에 삐뚤어진 건 말 안해 물건데요? 내꼬 해가 질랑말랑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?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는 배 빠졌어 나 콩국수 중독 무서워 제발 콩국수 한 줍시만 콩국수 한 줍시만 주세요 아니요 나 이렇게 탔어 배 불자고 지지 덜 뽑힌다 왁수가 이쪽 손 닫히고 저쪽 손 대고 지지 콩국수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지 금지 제발요 열림요 아 완료 완료래 민지 내려가 진짜로 지지 아직도 하늘색깔 너무 예쁘다 민지한테 간주 민지한테 간주 먼저 황금색이야 근데 저장 완료 맛있데 찜짝창 간다 지지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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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서 정신 나간 거 아니고? 일어난 지 12시간 너무 안 좋다 정신이 나갔고 코랏길을 세워봤더니 저기 트래버스 오는 몇 번 했어? 저기 트래버스 오는 몇 번 했어? 네 번인가? 계속 코랏길에 뭔가 못 떠나 못 떠나 여기 못 떠나 코랏길 리피치 못 떠나 여기 왜 못 떠나 내가 이 바닥에서 지금 몇 시간 보낸 거야 여기 왜 왔어 마무리 비네 비네 비네는 뭐야? 비네 뭔데? 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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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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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희와 체계바라 제목 천둥산 요정의 체계바라 스토리 은희가 잘 일곱시가 넘었음 준비된다 파산하는 길 너무 쉬워요 차까지 무사 컴백 차까지 무사 컴백 차까지 무사히 감사합니다.